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한 달여쯤 지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을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밝혔습니다. 김 전 의장이 어제 출판기념회를 열고 공개한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라는 제목의 회고로 이 책에는 김 전 국회의장이 2022년 12월 5일 열린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독대하며 나눈 대화가 기록돼 있습니다. 당시 김 전 의장은 이태원 참사로 사퇴 압박을 받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.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팽목항에서 사퇴 수습을 지휘하다 12월 물러난 뒤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고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상민 장관의 용퇴를 건의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의 말이 다 맞다면서도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하게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전 의장은 전했습니다. 김 전 의장은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윤 대통령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고 기록했습니다. 김 전 의장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. 그구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며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꼭 참았다고도 썼습니다. 김 전 의장은 당시 대화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주변이들이 강하게 진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가늠하게 된 첫 지표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.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특히 대통령은 당시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차선을 열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또한 지표가 되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